지금 서대문역으로 행진해서 집중집회입니다. 오늘 곳곳에서 농민단체, 노동단체, 시민사회단체들이 사전집회를 하고 행진을 해서 이것까지 오는데 과연 오늘 몇십만 명이나 왔는지 한 백만 명 왔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가자, 싸우자, 다가자 느끼자,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 나가자, 다 함께 촛불로 비닐고 싸우자, 다 함께 노래를 부르면 느끼자, 다 함께 화다가 들려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까지 무능할 줄 몰랐어 이렇게까지 뻔뻔할 줄 몰라